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완전 공지를 해드리게 되면 제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제 방송에 관심을 또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간들을 좀 안내해드리면 좀 더 잘 그 시간에 맞춰서 혹시나 생방송으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스케줄 조정 같은 것을 좀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시간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가지 방송을 할겁니다 아침 오전 9시에 아침 스팟시황 오늘 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브리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이것은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하루의 주식시황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거구요 오후 8시부터는 크루도일 실전매매 방송할 것입니다 해외선물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만 하시더라도 해외선물에서 어떻게 닥터케이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법들을 적용하는가 보시면 주식에도 충분히 참고가 되실거니까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도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구요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종목상담 및 그리고 제가 기존에 뽑아놨던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시청상위종목들 분석해 나가는 시간들 가지면서 종목상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시간 이렇게 공지해 드렸으니까 시간 나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신거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오늘 일요일이니깐요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